할리피아 독자 여러분! 둘 셋! 안녕하세요! 국비의 빅개스터! 반갑습니다! 네, 참 열심히 달려왔던 2012년이 이제 슬슬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저희에게 2012년은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네요. 네, 그동안 큰 서문을 보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못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BF의 매력에서 특히 담겨있는 할리피아의 연재도 놓치지 마시고요. 네, 날씨도 많이 추워졌으니깐 옷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빨리 비교해서 만난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이상 우리 BF! APBS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